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김종우입니다. 자, 우리 지난 3월 24일날 치렀던 3월 모의고사 자, 일단 시험분들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한국사 총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맨 뒤에 가서 할 테니까 일단 총평부터 볼게요. 자, 한국사가 개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치렀던 그런 시험이었는데 올해 개정된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시험을 보고 있는 현역 학생들은 고 1때부터 배웠던 한국사 내용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치르는 분들이야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은 익숙한 그런 교육과정이에요.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면은 그냥 절대평가 한국사 수준이었다. 그냥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한국사답게 나왔구나. 이 정도인데 중간중간에 조금 주목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개정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구나. 자,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이 총평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고 3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거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뭐 다운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이제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전근대사가 총 6문제가 나왔고요. 근현대사가 1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10문제, 10문제였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된 걸 이제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답률 베스트 5 이거 봐야 되잖아요. 빠밤! 자, 5개 볼 건데 이게 좀 보면은 근현대사에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볼게. 16번 청산리 대첩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65%가 틀린 거예요. 메가스터디 기준. 제가 이제 어제 이 PPT 만드는 새벽에 확인했던 그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청산리 대첩이 가장 많이 틀렸다. 왜 많이 틀렸을까 보면은 일단 1920년대 무장투쟁과 관련돼서 북간도라고 하는 그 지역사를 가지고 냈어요. 북간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 가서 하나하나 설명드려볼게. 다음 15번 신간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작년에도 신간회가 나왔을 때 좀 어렵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신간회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신간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제강점이 신간회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60%가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 주요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정말로. 다음 17번 전부 다 이제 뒷부분이죠. 근현대사입니다. 17번 50총선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반타작 정도가 됐는데 5월 10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자 평등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50총선거가 나오면은 뭐가 연결돼야 된다고? 제헌국회. 제헌국회가 나오면은 두 가지 법안 통과. 이런 거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그 정도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해설하는 그 강의에서 보시면 되고 제시문이 나왔을 때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볼게요. 해설하는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7번. 저기 앞으로 갔는데 7번이라고 해서 전근대사는 아니고요. 개항기에 나왔던 박규수라는 인물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데. 보통 이제 인물사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채호, 박은식, 김옥균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박규수라는 분을 이제 인물사분들으로 냈습니다. 그렇다면 박규수라는 분이 어디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지 그것도 해설강의 가서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다. 전부 다 근현대사입니다. 전부 다 근현대사. 자, 8번. 여기도 마찬가지. 한국광복군이잖아요. 번호는 앞번호지만 이제 전근대사가 6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전부 다 근현대사입니다. 싹 다 근현대사예요. 자,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우리는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했다. 또한 우리가 대일선전포고한 이후에 한국광복군이 뭐 했다고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주요 키워드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만 아직 3월달이니까 3월달이니까 한국사는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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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에 가서 한다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5단위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각각 시대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총 4문제가 나왔어요. 전근대사 6문제입니다. 자, 선사시대부터 초선 후기까지가 6문제인데 제가 이제 2022학년도 올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예상을 하기를 이렇게 물론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대사에서 2문제 어떻게 선사 문화 1문제, 삼국시대 1문제, 고려시대 1문제, 조선시대 2문제 이렇게 나올 거라 예상했거든요. 저랑 강의하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총 5문제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2번 교육청에서 6문제 나왔죠. 어디서 하나가 더 추가됐을까? 고대사예요. 자, 청동기 하나 나왔고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나온다고 1번 문제. 자, 그리고 신라의 문화가 나와서 이제 고대사가 이제 안 나오겠지 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다? 진흥왕부터 삼국통일까지의 시기사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사료를 주고 나서 가나 시기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죠. 연표적인 지식을 좀 물어보죠.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총 3문제가 나왔고요. 저는 여기서 2문제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3문제 나왔고 고려시대 1문제 나왔습니다. 광종 나왔고요. 조선시대 2문제 나왔죠. 광해군이 폐해되는 인조반정을 연표 문제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정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총 2문제, 6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평가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대여섯 문제가 전근대사 이제 14에서 15문제가 근현대사가 되는 건 거의 이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14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 14문제를 우리는 주제별로 나눠서 봅니다. 제가 늘 주제를 나누는 것처럼 개항기, 제국주의 시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그리고 현대사, 오늘날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개항기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 때부터 일본에게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에 대한 이야기야. 즉, 1863년부터 1910년대까지입니다. 자, 볼게요.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 수사가 나왔습니다. 5담률 베스트 5에 들어가죠. 어려운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이제 생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청일전쟁의 배경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게 동학노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병했던 청나라와 일본군 중에서 일본군이 철병하지 않은 거지.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경복궁을 습격하고 터진 거죠. 자, 그런 내용 나왔고 다음, 독립협회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만민공동회의로 나왔습니다. 독립협회 하면 나오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잖아. 그죠? 이런 거 보시고 국제보상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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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너무 좀 소름 돋지 않았나? 아니면 말고 자, 국제보상운동 나왔어요. 정답 뭐야? 대한민국의 신부야. 대한민국의 신부 나왔어. 정답 뭐야? 국제보상운동이라니까? 이거 두 개 짝꿍 이거 물어보고 정답 이거였습니다. 그죠?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임오군란 그 임오군란과 관련된 이제 내용 물론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들으시고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중요한 건데 그 결과에서 조청사민수능무역장정이 나올 법한데 여기서 뭐가 나왔다? 재물포조약이 나왔죠. 이것도 참고로 해설강의 가서 조금 더 설명드려봅니다. 총 5문제가 나왔구나. 아, 개항기가 원래 기존에 2, 3문제가 나오다가 이번에 5문제로 늘었습니다. 다음, 일제강정기 볼게요. 제가 이제 개항기에서 4문제 일제강정이 5문제 현대사 5문제로 제가 항상 이제 찍고 다녔는데 이번에 5, 5, 4시 나왔죠? 조금씩의 유동성, 변동은 있지만 나올 수 있는 주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일제강정기 가볼까? 자, 일제강정기. 민족말살 통치 시기 해서 징용, 징병 뭐 이런 데 나왔고요. 다음, 3.1운동 나왔습니다. 3.1운동이 나왔어. 정답은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보가 수립되었다. 3.1운동 나왔어. 정답은 뭐야? 일제통치가 무단통치에서 무단통치로 바뀌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나왔어요. 다음, 신간회. 아, 신간회가 또 나왔죠. 한국사업 안 하시고 저와 함께 한국사업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해설강의라도 가셔서 제발 주요 키워드 받아가세요. 아셨죠? 다음, 청산리대첩. 북간도에 대한 지역사였어요. 정답은 청산리대첩이었고 뭔가 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지역사 문제 나온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우리 앞에 봤던 베스트 5 여기서 봤지만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키워드 정리해야겠죠? 총 5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 현대사라고 합니다. 현대사에서 총 4문제가 나왔는데 현대사는 첫 번째 50총선거 재형국회랑 연결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50총선거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어떤 우리 민족의 운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파악해야 돼요. 다음, 전태일이 분신했습니다. 좀 이제 잘 안 나오던 주제인데 산업화 시대에 볼 수 있는 경제발전과 관련된 그런 명과 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왔고요. 박정희 정부에 대한 경제발전 다음, 5.18 민주화운동 아이고, 이거 나온다니까요. 5.18 유얼민주항쟁 그 다음에 4.19혁명 4.19, 5.18 유얼민주항쟁 셋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성명이 나왔다. 해서 뭐 금강산 관광이랑 개성공단 이런 게 나온다고 하죠. 정답은 아, 정답이래. 4문제가 총 나왔다.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일단 한국사를 보실 때 어떻게 본다? 전근대사가 대폭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고대사에서 이번엔 3문제 그리고 고려시대 하나 조선시대 둘 나왔습니다. 나머지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를 봤을 때 근현대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근현대사에서 오답률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근현대사가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PPT로 밑에다가 준비한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설명만 드립니다. 지금 이 3월 학평을 보고 나신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한국사잖아. 어떡하지? 어, 나 한국사 어떡하지? 몇 등급 받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일단 앞서서 제가 1, 2월 달에 현장 강의에서 개념 완성을 했는데 그게 좀 강의가 많습니다. 20강이 넘으니까 하나하나 듣는 거는 저는 비추합니다. 어차피 필요해서 듣는 거야 괜찮은데 굳이 한국사를 스물 몇 강짜리를 다 지금 이 시점에 듣는다? 이 시점에 그냥 국어영어 수학하세요. 국어영어 수학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느냐? 4월 달에 제가 압축특강을 해요. 9강짜리 압축특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오픈하는 압축특강에 제가 기초 문제까지 수록해서 문제풀이까지 넣어놓을 거니까 개념 가볍게 압축하시고요. 그리고 문제풀면서 해설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 교제와 함께 압축강이 들으시면 되고 제가 9월 달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9월 달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면 제가 3시간짜리 파이널 합니다. 즉, 4월 달에 숫자 4 4월 달에 9강짜리 압축특강 나올 거고요. 그리고 9월 달, 9월 달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면 3시간 파이널 할 테니까 그걸로만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괜히 겁먹지 마시고 괜히 이번 시험 보고 나서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회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 어떤 기회로 삼으셔야 되냐면 이거 모의고사잖아. 앞서서 찍어놨던 제 총평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찍었던 캐스트 같은 거 보세요. 모의고사는 정말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실전에서 잘하기 위해서 뭐 두드러 맞고 깨지고 이렇게 돼 보고 저렇게 돼 보고 하는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이거 그죠? 여러분이 그동안에 1월 달, 2월 달부터 공부해왔던 방법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파악하는 거야. 한국사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사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사 총평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뭐 주제는 없긴 한데 한국사는 절대평가니 그냥 요 자체로만 그냥 받아들이시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등등의 주요 과목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겨울방학 때부터 하고 있었던 공부가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방향성이 맞는가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12월 달, 1월 달에 시작하기 전보다 내가 성적이 좀 오른 것 같아. 아 그러면 내가 이 공부 방법이 맞구나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고요.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없어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 공부 방향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의고사로 활용하시고 제가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총평 마치고요. 저는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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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